안녕하세요 한빛티비 한빛입니다. 오늘은 열심히 카리브 듀얼소드를 업그레이드 해보겠습니다. 6이 됐습니다. 6 두개죠. 7 질러보죠. 네 날라갔습니다. 아 이럴수가. 굉장히 과부치가 나가죠. 한 300-400개 정도 하는데 카리브스 듀얼소드가 날라갔습니다. 자 그럼 어떤 걸 주나요? 네 그러면 바로 이걸 사야죠. 해가지고 발라줘야죠. 발암 숙성 데미지 랑 MP 40 나왔습니다. 네 이렇게 됐네요. 아 안타깝긴 안타까운데 어쩔 수 없죠. 뭐 뭐 생겼나요 그럼? 아 고급 경청체 30개 겨우. 네 정령 가기는 되나요 그럼? 아 예 정령 가기는 되네요. 가기는 하죠. 네 정령 탕 무기 데미지가 1 오른거죠. 이제 아 얼마 올랐죠. 네 해튼 올랐죠. 네 올랐습니다. 아 좀 되게 섭섭한데요. 잘될 줄 알았는데 어 날려버렸습니다. 아까 안타깝게. 뭐 그게 뭐 제 운인거죠. 여러분들도 크게 칠까지 지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실 텐데 조심하셔가지고 지르시길 바라겠습니다. 아 정신없네. 여기 오려고 했는데 투레고 오크 야영지로 가가지고 아 안타깝습니다.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한비TV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